자 갑니다 따윽! 자! 똑같은거 두개나왔어 똑같은거 두개나왔어 시바 안돼 안돼 악몽이야 이거 아 혈압 올라 아 나 지금 머리가 띵해 아 내 님들아 저 쓰러지면은 저 저 구급차를 불렀어요 저 지금 혈압이 진짜 우와 이건 악몽이야 안돼 아직 두개밖에 안깠어요 30개중에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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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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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칼방치 145 자 4번째 로얄 갑니다 야 이거는 페이픽 못하지만 자 갑니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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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꽝했어 오케이 자유문대 ㅅㅂ 이 새끼 안나올때나 이 새끼 패밀아 진짜 아 야 진짜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? 아 이거 치아야.. 막 날렸으면 이제 좀 안경같은것도 뜨고 그래야지 자 이게 지금 하나 둘 다섯번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.. 그거 나왔으면 갑니다 지금 이게 안보여요 제대로 제대로 오옷 나이스 하.. 나이스 하.. 드디어 하나 떴어 이게 열만만의 스라벨이야 진짜 하.. 20개만 해보는거 같은데 그 지난번거까지 없어서 20개만 해보는거 같은데 진짜로 지금 아직 10손해긴 해 다섯개까스 스라벨 하나면 손해긴 해 안경 한 다섯개 떠야돼 지금 입니다 흐름이야 로얄의 흐름이야 오오 오오 나쁘지않아 이건 나쁘지않아 이건 나쁘지않아 이건.. 이건 무힐이야 좋아 이거 묵히면 돼요 이건 떡상예정이야 이거는.. 야 이건 나쁘지않아 이건 스라벨 가격이라고 봐도 돼 묵히면은 스라벨만큼 올려요 나쁘지않아 이거 흐름이야 이거 흐름이야 이거 흐름이야 야 스라벨 흐름이야 스라벨 스라벨은 흐름이야 아 임순정님 안녕하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개중에 쓸만한 아이템 3개 거의 반타작하고 있죠 반타작하고 있습니다 나쁘지않아 묵부지않아 묵힥기만 하면 돼 진짜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이건 개자유 이 개 병신같은 템 뭔데 이 병신같은 이..이..이거 뭔데 이거 아 씨발 아우 진짜 이런 개 병신같은 템을 봤나 이건 페이백 예정이다 진짜 아 어깨에 자유 이건 뭔데 이렇게 많이 나와 어 자 갑니다 이게 있잖아 남들한테는 이게 돈이 존또 아니거든요 저한테 진짜 존나 큰 돈이에요 이거 한달 용돈 절반 꼬는거에요 거의 짠!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2000만명수짜리 아 이거는 뭐 절반? 어 로얄의 절반정도 가격하죠 아 야 슬슬 이제 다시 손해다 이제 다시 손해다 흥! 아 아 아 아 야 사면속으로 시발 사면속으로 개병신같은게 나오네 야 반지보단 스카우터지 스카우터는 페이백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하지 않아? 안 되지 않아? 자 갑니다 로얄 뭐가 반지가 이쁘 지금 지금 기름에다가 불을 던지네 아 아 야 진짜 와 이 연속으로? 와 진짜 너무하네 이거 진짜 이거 안경 다섯개 안주면은 나 넥슨가서 항의할거에요 진짜 항의할겁니다 안경 아 참나 야 지금 지금 절반 깠나? 아니 절반정도는 안깠네 아직 절반 남았어 아직 절반 남았어 안경 다섯개만 더 뜨면 돼 안경 다섯개만 다 나오면 돼 안경 다섯개만 뜨면 돼 안경 다섯개 아 아 저 로얄 까는중에 로열 지금 조망했어요 그냥 지금 이 쓸만한 로열 아이템이 3개나왔거든요 몇개 까니?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아 열 하나 12개 깠는데 쓸만한 아이템 3개 나왔거든요 아주 안좋아요 그냥 존망했어요 지금은 안경 3개만 자 깝니다 야 진짜 피스 압니다 흠 야 반지 타노스되겠어 씨발 반지를 몇개를 갖는 어 어 반지가 몇개냐가 이거 안돼 안돼 내 돈 존나 아파 어 진짜 하 반 몇개를 먹을 수 있는 돈인데 반지제왕 시발 아 나쁘지않아 물론 한 천만매수하겠지만 뽀송송 반지보다 나 아 야 야 이 지금 이거 흐름을 빨리 없애야겠다 일단 자리좀 옮길게요 여기 자리 안좋은 막아꼈어 지금 반지 막아꼈어요 지금 갑니다 지금 남은 로얄 1 2 3 4 16개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안경 8개 스라벨 8개 예측합니다 갑니다 전설새로 쓰미기스 흠 어 어 야 지난 로얄보단 낫다 지난번보다 낫다 어 이거 그나마 참 그나마 똥골 존나 차다가 지금 겨우 지금 스라벨 3개 나왔고 원피스 이거는 묵히면 오르는거에요 나쁘지않아요 아직 사실 존나게 나빠요 스라벨 어 뭐야 러블리츠크네 야 뭐야 이거 러블리츠카 이거 오늘 로얄에서 나오는거였냐 이거 가격좀 나갈텐데 이것도 나쁘지않아 자 갑니다 흠 아 야 뽀송송골이 너무많이 나와 이거 시발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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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헿 흠 흠 흠 흠 아 이 자유템이 왜케 많이 나오는거야? 어 뭐가 자유로웠다하는거야? 가격이 가격이 자유로운데 가경이 좀나 자유로워보이게 생겼는데? 뭐 흠 예 흠 존나 촌스럽게 생겼어 야 이거 무슨 그냥 그 완전 그런 싹은 요ỗ 나 공짜로 주게생겼어 그녀 흠 자유템 입고 깨라고? 어? 죄송한데 이거 페이백 해야되는데? 이거 끼면은 페이백 못하지않아? 이거 끼면은 페이백 못하지않아요? 아 페이백 입을 수 있구나 갑니다 자유롭게 입어본다 오케이 자유롭게 입었어 지금 힙합이야 힙합이야 가자 제발 투파 제발 비기 힙합의 신이시여 나스 제이지 내게 힘을 줘 로얄플렉스 가자 아 야 이거 시발 이거 왜이렇게 많이 이거 왜이렇게 많이 풀어 시발 아니 이것도 현역이었어 지금? 투파크이 죽었다고?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주는거지 저승에서 이제 너 영 어린 래퍼여 힘을 내라 이러는거지 안경 안경 아 쓰라벨 아 쓰라벨 아 시발 쓰라벨 나왔는데 기쁘지가 않아 안경 나오기 전까지는 기쁠 수가 없을 것 같아 진짜 안경이 나와야돼 안경이 나와야돼 이거 지금 이걸 메꾸려면 안경이 지금 여기서 두개 있어야돼 이 말을 지난번에 했던거같은데 갑니다 쯔 아 야옹이비니 이거 얼마냐 아니 피스해야돼 이거 어 피스하자 이거 안되겠다 몰라 피스시켜 800만매소 800만매소 하 시발 고양이 이거 한번 더 남으면 우리집 고양이 존나 패버리네 물론 장난이에요 저희집 고양이가 더 쎕니다 제 손에 있는 흉터 거의 다 고양이꺼에요 아 러블리체크 3000만매소인가 그러지 않았어? 뭔 임순정 논란이야 시발 3천만매소 마이씨 여덟개 남았네 제발 안경 아 나 진짜 근데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희망적이긴 하세요 그래도 아직도 지금 제 인생 망해버렸거든요 제발 족경 족경 아니야 갓경이야 갓경 야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서나 족경이지 네이프를 선 시발 갓이야 갓 자 와 반지는 잊을만하면 나오네 이거 와 반지 반지는 잊을만하면 나오네 진심 야 진짜 타노스인데 이거 아 반지가 몇개야 이거 반지 다섯개야 와 와 혁진이가 저 주식하는 애거든요 이게 주식보다 훨씬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지옥인데 그냥 다섯개 나와 여섯개 나왔거든요 제발 여기서 역사를 쓰자 하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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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그래도 이게 반지 오다 났다 이거 카카오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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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립스입니다 5개 남았어요 아 뽀송송캡 이건 좀 가격 있지 이건 좀 가격 있지 아니 진짜 4개 남았는데 반지 안경 한개 안 뜬다고? 7만원 썼는데 안경 한개 안 뜬다고? 7만원 썼는데 안경 한개 안 뜬다고? 야송송캡 이거 비쌀거야 1억 정도 할걸? 4개 남았어요 여기서 안경 두개 뽑습니다 400만원이라고? 2400만 2400만원 저런거 묵히면 올라 5천만원까지 아 에르다이 흐름이 안좋아 흐름이 안좋아 이 새끼가 나오면 흐름이 안좋아 에르다이 흐름이 안좋다니까 뽀송송캡 아 제발 제발 진짜 두개 두개 해서 안경 한 두개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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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남았어요 아직 신에게는 두개의 레알이 있습니다 수동 제발 여기에 La sp 주수 Year 뼈 주수 반지 여섯개요 이 안경떠도 손해예 이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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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 갑니다 아 뽀송송캐 마지막까지 안경 한개도 안떴어 7만원 꼴았는데 아 아 안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피스 지켜야겠다 마지막으로 이득 볼 수 있는 수단 피스밖에 없어 진짜로 아직 피스 남았어